그러니까 사랑이 빠졌다는 거네. 네 아빠 앞에서 그런 말 하기라. 고마워. 둘이 보유예요? 미안하게 됐어요. 내가 착각한 거. 뭐? 너밖에 없다.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. 사실 너무 미칠 것 같았단 말이야. 너무 애쓰지 마요. 자연스럽게 돌아올 거예요. 별라 씨는? 별라가 납치라고 당겨? 아우 진짜. 사람이 나쁜 데까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별라 씨!